신호지방 주인공은 갤럭시단의 음모를 저지하기 위해 전설의 포켓몬을 찾아 여행을 떠납니다. 새로운 등장인물과 시설 등 여러가지 요소가 파워업! 게임을 클리어한 후에 갈 수 있는 배틀 프론티어에서는 포켓몬 배틀을 테마로 한 5가지 시설로 각기 다른 룰의 배틀을 즐길 수 있습니다. 배틀에서 승리에 얻은 포인트는 다양한 경품으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닌텐도 와이파이 커넥션에 접속하면 세계 트레이너들의 다양한 랭킹을 보거나 최대 4명까지 미니게임을 함께 즐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배틀 비디오로 자신의 배틀 화면을 기록해 세계의 포켓몬 트레이너들과 공유할 수 있어 다른 플레이어의 배틀을 보고 자신의 배틀에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닌텐도 디에스 포켓몬스터 PT 기라티나 를卡몬스터 PT 기라티나 에스타몬스터 PT 기라티나 이inelorde